아 너무 귀여워 아 눈 감는다 존다 존다 얘 어디서 자지? 근데 얘는 진짜 어쩔 땐 등 뒤에서도 자고 무릎 위에 올라와서 자고 그냥 우리가 있는 데서 자는 거 같아 아유 가볼까나 자러 가볼까 아유 자러 갈까 자러 갈까나 갈까 갈까 안 돼 안 돼 혼자 자 미쳤나 가자 호투는 혼자 자는 게 싫은가봐 아 뭐야? 뭐하겠어? 뭐지? 설마 아유 나 못산다 저 저 봐봐 봐봐 아 바로 들어가네 오 너무 귀여워 네 또 눈 돌아갔다 이상한.. 이상한 것도 됐어 음 그러지 그러지 오케이 또 어디야 또 어디야 또 어딘데 아 귀여워 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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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네저라네 약간 이런 표정인데 다 따라온다 진짜 아 귀여워 마지막에 안 따라간 거 같은데 아니야 뿌듯한 엉덩이 야 되게 웃긴 게 마루도 엄청 열심히 쫓아다녔잖아 근데 되게 안 쫓아다니는 척 간다 하하하하 아 귀여워 아니 보니까 지능이라는데 너한테는 안 가네 나? 내가 가는 내가 자는 곳에 곧 호두마루가 있네 가봐 그렇구나 가봐 가봐 바로 나오는데 하하하 하두 하두 어디 갈까 아두 bug 하하하 야 돼 live 하하하 하두 하두 아빠 삐졌는데 inda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아빠 삐졌어? 으응 오 마루야 마루 얼굴 무슨 일이야 마루 구렛나루 무슨 일이야 왜왜왜 무슨 일 있어 야 이거 저 머리엔 슬픈 비밀이 있죠 어디야 잘자